니들 아 진짜 말 시키지 마요 누가 말을 시켰다고 말은 니가 시키네 붙들고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 입이 근질근질 하잖아 가요 가요 이제 진짜 우리 집으로 갑시다 그래요 얘들아 가자 우린 진짜 진짜 갑니다 다시 한 번 결혼 축하드려요 그럼 우리끼리 캬 한 잔 아 그래요 그럼 딱 한 잔만 해요 캬 가요 얘들아 가자 지가 무슨 애들 아버지라도 돼 회사 직원들은 왜 또 여기로 다 이사를 와가지고 그냥 지들끼리 아호호 캬 지혜가 없으니 아예 날 상대해주는 사람이 없네 내가 개생각을 왜 해 하 고복희 이제 이 골목엔 네가 없겠구나 네가 없는 변방동이라니 참 난 떠나도 넌 여기 뼈를 묻을 줄 알았는데 어쩌다 생각이 나겠지 냉정한 사람이지만 그렇게 사랑했던 기억을 잊을 수는 없을 거야 포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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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기야